아 뭐 견제로 먹고 살 수 있겠지 난 몰라 노래 너무 두려 조용한걸로 듣자 그냥 제가 먹으라고요? 안돼요 잡았다 난 뭐 똑같이 해봅시다 라인전 난 일단 다 버릴거야 난 다 버릴거야 카우 달달하고 견제 달달하고 그냥 다 버려 어차피 500원 벌면은 똑같애 유리한거 힐 채워줘야되나 규평 아 아 이거 평타 잘못 쳤다 평타 제대로 쳤으면 좋았네 오케이 오케이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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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꺽을 안하고 간다고 내가 준다니까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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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뒤로 쓰나 그 뒤로 쓰나 그 뒤로 쓰나 그 뒤로 쓰나 그냥 똑같게 만들면 안돼? 견제 너무 잘하는데 우리 별로 안 아파 자이라 전멸찰대가 얘 전멸찰대야 둘 다 CS 다 버리고 있어 아 이거 써야겠다 아 뭔데 위로 올라와봐 야 저거 못잡아? 오케이 하나 잡았고 아 이거 다 먹어버렸다 힐 줄게 힐 줄게 살아야 해 아 몰라 난 힐 힐 힐 날 살아야돼 그렇지 살았어 얘도 왜 죽어 평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일단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 어 어 힐 힐 다 맞았다 못 맞춘 줄 알았네 어 내 공 뺏겼어 어떡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 같은 이 느낌 아 아 미친 왜 날 노리는데 아니 자이라 냅두고 왜 날 노려 피 채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물리면 돼 잠시만 이거 사일러스 오거든 일단 난 뒤에 있자 야 계속 싸워 이거 유지력 그냥 미쳤거든 내가 계속 싸워도 돼 계속 싸워도 돼 계속 싸워도 돼 계속 싸워도 돼 이거 이거는 이 싸움은 안져 이런 싸움은 안져 이렇게 느슨하게 싸우는 거 그렇지 이런 미쳤지 아니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싸움은 소나가 개사기야 오이씨 아 근데 데미지 진짜 세다 야 어 뭐야 이거 아 조금 미쳤다 고맙고 계속 채우면 되죠 계속 채우면 되죠 계속 채우면 되죠 계속 채우면 되죠 이속 들면서 계속 채우면 되죠 이속 들고 이속 들고 연준이 겉바른데 미안한데 나 개빠른데 나 개빠른데 저희가 sapph att 히스토리 핀도 상했나봐 우리 그브 핀도 상했나봐 서포터 부치할거 안되죠? 서포터 셋이서 이기죠? 이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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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죠 살리죠 아니 서포터 셋이서 개재미있어 이기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재밌진게임? 끝났는데? 야 다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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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다채워 쉴드 받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타워 맞아도돼 맞아도돼 다채워 다채워 하하하하 이겼다 수고하자